중저시로 46권 중중 17년 9월 6일 기후 4번째 개사 1522년 명가장 1년 동쪽의 무지개가 나타나다. 중저시로 46권 중중 17년 9월 8일 시내 첫 번째 개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자전개사 편지 못하심으로 오래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조나 건부에 사용수가 많이 있을 것이니 마당이 빠르게 차결하고 10일에는 기복해야 한다. 중저시로 46권 중중 17년 9월 8일 시내 두 번째 개사 검은 기운이 간방에서 일어나 한 가닥은 곤방까지 닿았고 한 가닥은 손방까지 다 하늘에 퍼졌다. 중저시로 46권 중중 17년 9월 9일 임자 첫 번째 개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자전개사 편지 못하심으로 오래 일을 보지 못하고 또한 경연을 패하게 되어 마음이 잠옷 미안하니 내일 조강 뒤에 개복을 함이 좋겠다. 중저시로 46권 중중 17년 9월 9일 임자 두 번째 개사 햇머리 가지다. 중중 7호 46권 중중 17년 9월 12일 개축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장한 서후가 아래길은 수령의 현명 여부에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달린 법이니 중의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정조회는 엄격하게 단속하여 핵실했기 때문에 관원들이 외람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원망도 없었는데 패저드에 이르러서는 백성이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장하신 처음에 청렴하고 근신한 사람들을 가려 재수했기 때문에 다소 소생하게 되었는데 근래 근년 이래로는 그게 모두 현명하지 못한 수령들이여서 한갓 자기들 탐욕만 일삼고 백성들의 고통은 돌보지 않으며 이름이 문신이여서 들어오면 전적이 되고 나가면 수령이 되는 사람이 도리어 남행이나 무반의 재간이 있는 사람들만 못하니 이는 모름지기 청렴 근심하고 임망이 있는 사람을 가려 차임하여 보내야 합니다. 하삼도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육전에 있었으면 더욱 신중하게 가려야 하는데 지금 의뢰 무신으로 차임해 보내니 불가한 듯합니다. 하고 용사 이유청은 아래기라 문신이니 무신이니 지나치게 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날의 기차는 은교로 있다. 영광원으로 나갔는데 탐욕으로 소문났었고 김전은 예안원이 되었었는데 민중들이 지금까지 사모하고 있으니 문사의 현명 요구도 이처럼 다릅니다. 하고 서우가 아래기라 기차는 영원원으로 있을 때 일대의 강산을 그림으로 그리자 어떤 사람이 비웃기라 만일 이 강산이 사람의 힘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건 역시 호남이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했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이러면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버림받은 사람을 차임해 보낸다면 과연 무신에 유능한 사람만 못할 것이다 하며 특징간 한 형련이 아래기라 의주 등진한 조종조에도 의뢰 무인을 보내왔었는데 지금은 무신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해 차임하지 않은 아이는 무인들의 호물이 아닙니다. 조종조에는 문무관을 물러나고 뒤섞고 경관에 차임하여 전장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에 의뢰 승급하여 소용했는데 지금은 의뢰 서반에 제수했다가 졸리언이 한 지방을 전담하는 책임을 부여하므로 마침내 일을 거르치게 되고 따라서 즉각 주의를 주니 어떻게 능히 다스려 가겠습니까 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중 17년 9월 10일 개축 두번째 기사 조개를 듣다 중조 7월 46권 중중 17년 9월 11일 갑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중조 7월 46권 중중 17년 9월 11일 갑인 두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중 17년 9월 11일 갑인 세번째 기사 곤방에서 간방까지 흰 기운이 하늘에 덮였고 밤에는 간방과 곤방에서 뇌성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중 17년 9월 13일 병진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이 귀령이 아르기라 신은 덕근데 홍화와 자초를 받아들이라는 일에 비록 하차는 폐단인 듯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용렬한 수령들이 공무라고 핑계하여 사사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니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의 이르기를 정지하도록 하겠다였다. 영사남건이 아르기라 안처함이 청도에 분배되어 있으면서도 김문 및 순위 두 사람을 잡아 관내 해부했으니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초 안처겸이 반란을 모의할 적에 처함이 극력 불가함을 말하며 멸족된다는 말로써 금지하기까지 했으니 이는 역적과 충신의 사례를 안 것으로 신화된 사람의 의리가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또한 그의 무리를 잡아 고발하였으니 이를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라면 의리에 상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상상해서 죄단하셔야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상격을 내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니 상의 이르기를 과연 경의 말처럼 나도 역시 상을 주고 싶는데 다만 역신과 연좌된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지치하느라 말하지 못했다며 귀령이 아르기라. 물론이 그러함으로 신 역시 아르고 싶었습니다. 이런데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백성이 법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의 이르기를 의논하여 누워주도록 하겠다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3일 9월 13일 병진 세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국에서 육부의 난관을 반드시 문신으로 차임하는 것은 육부가 각기 통사를 통할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육부의 난관이 된 사람이 무신이나 남행이 너무 많으니 이대로는 문신으로 차임해야 한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3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김전희 의논 드리기를 안차함은 중재히 연좌된 사람이어서 경솔하게 놓아줄 수 없으므로 양이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성상께서 재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남근은 의논 드리기를 차함의 일은 보고 절목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고 죄가 무겁든 가볍든 마땅히 성상께서 은혜를 내리셔야 하는데 차함은 정력된 사람이니 정력하지 말고 경혜에서 편리한 대로 있게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 의청은 하르기를 차함이 순의를 잡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놓아줘 권명과 징계를 보임이 가할 듯합니다. 그러나 상께서 재단하여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남근의 의논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3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신상을 지도령 부사로 강현을 세자 시강은 사서로 박서를 혼문과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3일 병진 일곱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5일 모어 첫번째 기사 조개를 들었다. 승지가 산호 숙소니 길 가는 사람 매읍산을 말 위에서 끌어내리다가 상의를 입어 사망하게 된 이를 아래니 상의 이르기를 이는 의아스러운 일이니 의논하라 하며 찬성 이 계명이 아르기를 숙소니 자기 상전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딴 사정이 없는 듯하니 성상께서 재단하소서 하니 상의 이르기를 사형을 가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5일 모어 두번째 기사 야 대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6일 기미 첫번째 기사 상의 서대문박 교회에 행행하여 관가하고 문신들에게 모축 강산이란 제목으로 율시를 짓게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종 17년 9월 1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드리기를 전 이래 비변사 난관을 평양 함경 두도에 보내기로 의논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인들이 잘못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데 지금 경관을 보내 변방을 승찰하게 한다면 더욱 불안케 될 심정이 안정되지 못할까 싶습니다. 더구나 북도는 마전되는 말이 일어나기 쉬운 데이니 바라건대 관원을 보내지 말고 우선 감사에게 하사하시거나 혹은 비변사로 하의금 절목을 마련하여 효유하게 하시며 다리까 하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18일 신료 다섯번째 기사 초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18일 신료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의 관리에는 관리는 조종조에는 하지 않던 일이고 이제부터 처음으로 거행하는 것이니 무릎지기 제차 3차 의식을 연습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1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상의 경예로 아래 나아가 문신들에게 살수기 시험을 보이고 우등한 이기 허구한 이환에게 각각 말을 내려 각각 끌고 가게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0일 개해 첫번째 기사 즐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0일 개해 두번째 기사 경상초도 절도사가 치게 하기란 이달 15일에 동네 지방 염전에 적외들이 육지로 올라와 돌입하여 의복과 식량을 약탈하고 13명에게 자상을 입혔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왜 놈들이 몰래 진입하여 약탈해 갔으므로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니 특별히 의논해야 할 것은 없다. 그러나 삼공에게 알리라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1일 갚자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1일 갚자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연회변에 사는 백성들을 낮에는 나가 농사일하고 밤이면 성으로 돌아오도록 한다면 웬일이 비록 침범하고 싶더라도 되겠는가. 병조 정부 비변사로 하여금 편리한지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라.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1일 갚자 세번째 기사 김전 남곤 이효청 이계민 고영상 심정 한형윤 이행 박호 등이 의계하기란 외적들이 육지에 내려와 진장들을 위협하고 살해하였습니다. 당초에 망보기를 조심해서 하지 않아 그들이 오는 줄도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추격하여 잡지도 못한지 가만히 앉아서 모욕을 받아 태만함이 막심했으니 바라건대 좌도의 수사 및 우후와 각 폭우의 진장들을 잡아다가 치고하도록 하되 좌도의 병사 우후 등은 그도의 제이상 경차관으로 하여금 치고하여 주의를 징계하도록 함이였다 하리까 또 백성을 성 안으로 옮기는 일은 시끄럽게 두여 한가생음만 잃게 될 것 같습니다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21일 갚자 네번째 기사 가논니 아래길은 특근대 상산 도중 이 말선이 상언하였는데 승지들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원이 저지함은 합당치 못하니 다 채직한 다음 치고 하소서하니 전교하길은 말선이 당초에 상언을 올리고서 얼마 되지 않아도 올림으로 승지들이 너무 번거롭다고 여겨 다음에 와서 올리라고 한 것을 어찌 저지했다고 하겠는가 어지럽게 상언하올리는 발단을 열어놓을 수 없으므로 유나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21일 갚자 다섯번째 기사 김안정을 지강은 필선으로 이 환을 홍문관 결의로 삼았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24일 정묘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24일 정묘 첫번째 기사 시급히 채직하길 바랍니다. 산상 도정이 초여름날 상언을 올리고 15일에도 올렸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앞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상께서 하문하실 적에 승지들이 단지 초여름날 와서 올린 것만 말하고 15일에 올린 것은 은유하였으니 더욱 그럽니다. 바르건대 채직하고 추구하도록 하소서하니 승지들이 들에게 전교하기를 상상 도정이 15일에 와서 상언 올린 것을 승지들이 은유했다는데 그랬었는가? 하며 승지들이 아르기라 15일은 곧 개복하던 날입니다.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무슨 상언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참교하기라 김영은 채직해야 한다. 승지들 2일은 15일은 곧 개복하는 날이었고 승지들이 전혀 말선을 보지 못했다는데 어찌 채직해야 하는가 하였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4일 정묘 4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라 회령부사 송숙권은 특별히 유능한 것도 없는데 가선으로 승진하였으니 시급히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숙권은 인물이 변장이 합당하니 채직할 수 없다 하였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4일 정묘 5번째 기사 박용경에게 사헌부 장령을 제수하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5일 무죄 2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 했으나 유능하지 않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5일 무죄 3번째 기사 경상도 선선의 절 종 돌비가 세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쌀과 콩을 내리게 했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5일 무죄 4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밤에는 곰방 건방에서 뇌성하고 번개가 쳤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6일 기사 1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 했으나 유능하지 않다. 김정실의 46권 중중 17년 9월 26일 기사 2번째 기사 산산도정 이 말손을 명추하여 화문하기를 너가 정원에다가 어느 날 제차 상언을 올렸고 어느 승지가 자리에 있었으며 사관도 참여해 들었느냐 하며 말손이 아르기를 신이 이달 초여랫날 상언을 올리자 우승자 동부승자가 서로 돌아보며 색승지가 대니 들어갔으니 조금 기다리라 하기에 신이 물론 나 한참 앉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신의 종을 잡아갔는데 고천을에 올린 상언 때문이었다고 회개하지도 않고서도 도우러 주었습니다. 15일에 신이 문 안 들인 다음 상언을 올리려고 월하문 밖으로 가자 허관이 신을 보고서 어찌하여 왔느냐 고하기에 신이 상언을 올리려 한다 했고 또한 내 병조로 가서 참의를 만나자 어찌하여 들어왔느냐고 묻기에 신이 상언을 올리려고 한다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승들이 계복을 마치고서 내려오고 계시니 소리를 시켜 하림 이 억선으로 상언을 보도록 했었는데 마침 색승지가 내려왔고 억선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승전색이 대해내리로 들어간 다음 신이 동부 승지에게 통과하니 신에게 어찌하여 왔느냐 하기에 신이 상언을 올리려고 한다고 대답하니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이 무슨 날이냐고 하니 법사가 치열해보고 반개했는데 무슨 날로 다시 올리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법사가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반개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헌똥한 생각으로 다시 올리려는 것이다 하니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상언을 받아주기는 하겠으나 마땅히 죄주기를 청하겠다고 하기에 신이 내가 죄를 받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올려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때 승지 최세절 김양진 최침 정사룡 등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이에 동부 승지가 각 위에게 전고하기를 종부시가 반개한 공사를 상산도정이 다시 상언을 하리 하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하니 조하 승지가 모두들 다 알다시피 산산도정의 아들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산산도정이 화산군의 종으로 첩을 삼았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을 소문부에 올리지 못하게 되므로 상언을 올린 것이었다. 신이 조하 승지 최세들의 배리를 불러 통과하기를 이런 원통한 상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일 마땅히 그가 앞에서 우리겠는데 사체에 어떻게 두겠는가 하니 조하 승지가 각 위가 모두 불구하게 여김으로 내가 혼자 결단할 수 없다 하기에 신이 그대로 물러 갔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신조 7월 46권 중정 17년 9월 27일 경우 첫 번째 개사 승지에게 들에게 함은하기를 하는 상산도정의 말이 이러하니 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함에 조하 승지 최세절이 아래기라 이달 11일은 곧 신의 오미 기일이기 때문에 사진하지 않았으므로 상산도정의 상언에 관한 시말은 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고 15일에 신과치고 받고 했다는 말도 역시 모두 듣지 못한 일입니다. 만일 듣거나 본 것이 있었다면 지 감이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우승지 김양진은 아래기라 회사의 소리를 잡아다가 물어보니 당초에 상언하였을 때 회개하지 못했었다고 하였기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올리라는 것으로 설류하고서 도로그의 종에게 주어섰습니다. 15일에 상산 도정이 상언을 올리려고 했다는 말도 신이 모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가 앞에서 상언한 일도 본원에 판부를 내리게 될 때 신이 동료들이 모여 앉아 자리에서 말하기를 상산 도정에게 그 공사를 회개한 다음에 다시 올리라는 것으로 말해 보냈는데도 직접 정언에 올리지 않고 그가 앞에서 올리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일까 했었습니다. 좌부승지 채침 우부승지 정사룡 등은 아래기라 상언을 저지했다는 일을 가눈이 와서 아래게 된 다음에야 신능이 비로소 한 차례 올리려 왔던 것을 알았으나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시켜 정청의 색승지에게 물어보니 초여러날의 상언은 전문의 상언을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도로주어 보냈다는 것으로 회답을 하였기에 동료들이 그런 뜻으로 개달하게 된 것이고 15일에 다시 상언을 올리는 일로 정언에 와서 서리로 하여금 말을 통하여 말을 주고받았다는 일은 신능은 듣지 못한 일입니다. 동부승지 입원은 아래기라 초여러날 상언을 올리려고 했다는 일은 이 신이 이미 들었지만 15일에 다시 올리려 했다는 말은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그의 말은 이와 전혀 달랐다. 이는 형룩이 몸에 미치게 되는 일인데 14일에 회개한 일을 15일에 또 올리려고 했으니 매우 부당하다. 이는 곧 속임이 막대한 짓이어서 대골들로 불러다가 문초회의하나 그렇게 하면 송사를 별리하는 것과 같게 되니 잡아 가두고 문초회의한다. 하니 승지들이 회개하기라 신 등이 이 자리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정원이 한 말들이 매우 명백하고 상산 도정의 말도 종룡하기는 하다. 그러나 정원이 잘못된 것은 아님으로 재직할 필요는 없으니 물러간 명을 기다려야 한다 하였다. 민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양사와 상산소를 명소하여 전격하기라 정원이 알면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일이고 상산 도정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속이는 짓이니 우선 조국으로 하여간 먼저 상산 도정을 추국하도록 해야 하는데 승지들이 비염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가 승지를 차출했으니 마땅히 오름과 그름이 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와서 아래여야 한다 하였다. 민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의를 아렸으나 연화하지 않다. 민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8일 심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민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8일 심의 두 번째 기사 근부가 이 말선이 상언하려 할 때 어느 출납을 맡았던 서리를 형장 추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서리는 반드시 승지들을 비유하려는 하려 하는 법이다. 그러나 마땅히 먼저 그의 동작과 처신을 대질해보아야 한다 하였다. 민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8일 심의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말선이 서리를 시켜 통과하여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있지만 상언을 올렸다는 말은 없다. 그러니 서리를 시켜 들여보냈는데도 받지 않은 것인지 말로 통보만 하고 울리지 않고 물러간 것인지를 아울러 말선에게 물어볼 것을 근부 난간을 불러 말해주라. 전교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8일 심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했으나 연화하지 않다. 전교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8일 심의 다섯 번째 기사 가승지 이세쟁이 건부에 공사를 가지고 하라기라. 장도의 장사는 사람들이 몰래 중국 지방을 왕래하는 일은 이미 승복했지만 금단하는 물건을 가지고 간 일은 승복하지 않는데 이를 끝까지 주문해야 하리까. 아니 전교하기라. 그대로 조율하도록 하라. 다만 그 중에 해랑도에 왕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산 사람들은 농사만 하여 생활을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 및 중국 사람으로서 들어와 사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해적들과도 상통하고 어렵하여 장사하러 경강에도 왕래하는지와 토지의 비옥도가 얻다 하고 변기를 마련하여 방하는지를 아울러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장부가 아뢰기를 상상 도정의 일을 전의를 하문하실 때 불행히도 승지들이 망각하고 아뢰지 못한 것이니 만일 이번에 하문하신다면 어찌 감히 언유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리를 형장추문하면 사죄에 공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승지나 도정이 어찌 모두 다 옳겠는가 반드시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이번엔 정성의 말대로 과연 마땅히 승지들에게 묻겠다 하며 이에 승지들이 명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정원은 근밀한 자리로서 통정부정인 당선관이 상언을 올리려고 한 반드시 들어와 도성지에게 올리며 도성지가 보고 나서 차례차례로 돌려보아 잘못됨이 없는 다음에야 색승지가 입게 하게 하고 만일 잘못된 데가 있으면 일동의 의논에 도로 내주는 것이 곧 예로부터의 준리입니다. 이번에 이 말서는 승발리를 불러 두세 차례 말을 주고받고 해도 받지 않게 내일은 마땅히 그가 앞에 올리겠다고 했다 하니 이는 정원을 겁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원이 마땅히 죄주기를 청해야 하는 법인데 어찌 모욕을 받고만 있고 개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말서는 상언하는 일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인데 과연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찌 직접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억선의 말이 개복하고 내려올 적에 보루문에서 잠깐 보았을 뿐 정원 안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방 한 구석에 서 있었다면 어찌 억선이 보지 못했겠습니까? 억선은 사관이다. 말선의 말이 방 한 구석에 오래 서 있었는데 억선이 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이다. 신등이 영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비록 큰 죄에 관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히 은유하지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 일이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이라고 감히 은유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상대한 일도 서로 다 속이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다섯 사람이 함께 공청에 있었고 여러 사람이 본 것이겠습니까? 신등의 심중에 품고 있는 일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밝혀질 것이기에 감히 다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9일 임신 2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의를 아뢰으나 연원하지 않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9월 29일 임신 3번째 기사 장기문을 사과는 정언으로 삼다. 중조시로 46권 중조 17년 10월 1일 개의 후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서게 한 말을 삼국 및 근부 당상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당초에 간원이 정원이 상언을 저지했다고 눈박했으니 내 생각에도 물은 사람들이란 첫 번 상언한 것을 정원이 받아서 아뢰지 않으면 저지하는 것으로 여기리라고 보았다. 상산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처음 상언을 올리고서 회사로 내려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인 초여른날 허물을 회사에 돌리며 또다시 상언을 올렸다면 이는 견심만 어긴 것이 아니라 매우 부당한 일이니 정원이 받지 않았음이 옳은 일이다. 설사 9월 15일에 상산이 또 상언을 올려야 했다 하더라도 전번에 올린 상언을 14일에야 겨우 회개했는데 그 이터날 또다시 올린 것은 역시 부당한 일이니 정원이 받지 않은 것이 또한 당연하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를 논언한 것은 간원이 스스로 짐작하게 될 것이라 여겨서인데 헌부가 정원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라 의심하여 상산에게 물어보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즉시 상산에게 물어보니 하는 말이 정용함으로 지척 사이의 근밀한 자리에서 일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싶어 지극히 괴이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건물하여 건 추문하도록 한 것인데 마땅히 정원의 서리를 심문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가 아랜 대로 그 서리를 형장심문한 것이고 어제는 경들의 아랜한 말에 따라 다시 정원에 물어보니 답변하는 말이 그와 같았다. 정원에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데다. 모두들 사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긴요하지도 않은 일을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그토록 은의했겠는가. 나의 생각은 이렇다. 15일은 평일이 아니고 모든 종친들이 의뢰 문 하나로 모이는 날이다. 상산이 이 때문에 왔다가 정원 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된 조사들이 비록 많았겠지만 실제는 상언하려 한 것이 아니며 그대로 물러가 버린 것이고 그 이튿날 서대문 밖 교회로 행행할 때 그가 앞에서 올리되 그가 앞에서 올리게 되는 것은 그 허물을 면하려고 공공연히 말하기를 누차 상언을 올려도 정원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부덕이 그가 앞에서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니 그 쓸책을 헤아리기 어렵다. 정원이 어린 것으로 보건대 최세절은 식가를 받아 사진하지 않았다가 그 뒤에 상산부정의 첩자의 일을 동료들 속에서 말한 것과 초여른날 김양진이 동료들 속에서 비안정이 자주 상언을 올리다가 죄 있게 된 일을 말한 것이 모두 15일에 한 일이 아닌데 상산이 끌어들기를 15일에 세절과 이 번이 한 마리로 하였으니 모두 정적하지 못한 일이다. 상산이 공술한 말 속에 초여른날 상언을 올릴 때 우승지와 동부승지가 돌아보며 색승지가 대내에 들어갔음으로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 했지만 우승지가 곧 색승지인데 우지하여 대내에 들어갔다고 하고 받지 않았겠는가 상산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니 이런 어긋난 점들을 들어 상산을 끝까지 희문하되 만일 승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장 신문하여 그의 정직하지 못한 일을 시정해야 한다. 형등이 만일 원래 기념하지 않은 일이고 증거가 없어 주문하기도 어려움으로 버려두자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러나 이 일은 대간이 알게 된 일이고 또한 속이는 짓을 하는 정직하지 못한 일에 관한 것이므로 물음직이 옳고 거름을 확정하게 되어야 통쾌하겠는데 어찌하면 되겠는가 하며 삼공이 회개하기를 신등의 삶과 성상의 본부를 들어보는데 참으로 물증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전 사류인 사람은 본래 동배들이 묻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을 감히 은휘하지 못하는 법인데 더구나 정원 안에서 주고받고 한 말을 군상께서 물어도 도리어 있지도 않은 말로 굳이 은휘했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중에 있는 죄신들의 생각이 모두 그 중간에 터무니없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산이 끌어댄 정거가 분명하여 뒤집을 수 없으므로 결국 허물이 어디로 돌아갈지를 몰랐었는데 지금 청감이 통찰하시어 정상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전교하신 말씀대로 조오게 회부하여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낸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아니 근무당상에게 전교하기란 오늘 틀린 점들을 들어 상상 도정을 힐문하되 틀리는 말이 있으면 아래 끝없이 형장 추국하라 하며 홍숙등이 아래기란 오늘은 곧 초하룻날이어서 형장을 쓸 수가 없고 내일은 재개하는 날임으로 형장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초하루와 보름에는 형장을 쓰지 않는 것이 줄네이다. 그러나 큰일일 때는 구애받지 않고 형벌을 한일에 한일이 전에도 역시 있었다. 지금 만일 형벌을 하지 않고 재개할 동안 5, 6일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거짓말을 꾸미게 될 폐단이 있을 것이고 정원을 또한 오래 비우게 되니 초하루를 따질 것이 없다. 또 승발 서리는 상산을 힐문하여 추국하기 전에는 아직 형장 신문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시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일 개의 후 두 번째 기사 사정된에 나아가 유생들을 전강하다. 중조시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일 개의 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리였으나 연화하지 않다. 중조시록 46권 중조 17년 10월 1일 개의 후 네 번째 기사 핸머리가 졌다. 중조시록 46권 중조 17년 10월 2일 값을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홍숙 찬판 김안도가 아래기로는 세자께서 관례한 뒤 대전 왕 대비전께 조활하는 것은 오래이에 실려 있으나 유독 대비전에 조활한다는 대문은 없는데 항시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리지 않은 것이나 신등의 생각에는 마당에 먼저 대비전께 조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 관례를 거행할 때 상께서 교서를 내리면 빈객이 받들고 동궁으로 나아가 세자께 드리고 세자가 받아서 필선에게 도로 주고 필선이 받아서 함에다 두는 것은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함에다 간수한 다음의 처치에 가는 예문은 없으니 동궁에 두어야 하리까? 또 관례를 거행할 때 빈객이 자를 짓는다는 대문이 있습니다. 선왕의 실록을 고찰해보아 그런 일이 없었으면 모르거니와 있었다면 마땅히 이때 지어야 합니다. 또 대비전에는 황태자, 황손, 제왕들이 출생했을 때 모두 하래를 받는다는 예문이 있고 옥해에는 또한 황태자의 관례를 중한 일로 삼았는데 올해 이에는 유독 하래에 관한 일들이 없으니 이번 세자의 관례 뒤에 하리와 반은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인이가 종친과 문무가니품 이상을 인도하여 들어갈 적에 백숙친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세자가 동계 아래로 내려와 산다는데 대군이 있다면 그를 백숙이라 할 것이나 지금 대군은 없고 단지 제군만 있어 대군과는 그분이 있는데 역시 백숙이라 해야 하리까? 또 머리 빚는 것을 예문대로 하려면 마땅히 관례를 거행할 자리에서 해야 하나? 다만 세자께서 나의 어림으로 만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게 된 마음에 편치 못하게 욕일까 싶기 때문에 전일의 대신들의 의논이 마땅히 임시변통으로 장막 안에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모인 사람들에게 알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천교하기를 세자들이 모두 여덟 살이면 관례를 거행하는 법인데 어찌 나이 장성한 세자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이는 모두 큰 일이니 다음 스비 때 정부 및 예조 당상이 의논의 사례라 하였다. 전조시로 46권 중조 17년 10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설레 통사를 불러 전의를 듣건대 황제의 동복 공주가 있어 부마를 가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가리어 길래를 거행했는지 직함을 뭐라 하는지 경기 안에 있는 제왕들이 늘 조회하러 오는지 성절 1의 의관을 갖추고 조회하러 온 나라가 몇 나라인지 황제가 날마다 조회를 보는지 반여를 따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제를 우러러볼 수 있었는지 상투 모양이 전에 본 것과 같았는지를 다시 물어보라 하며 통사 폐감 조성형 등이 아르기라 황제의 동복 공주의 부마일은 바야흐로 간택만 하고서 아직 장가들지는 않았다고 들었고 정한 관작의 명칭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내의 제왕들이 조회하는 일은 신등이 단지 성절 1의 조회하러 온 것만 보았을 뿐 평상시에는 조회하러 온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며 성절 1의 조회하러 온 나라는 신등이 달자 및 남아국만 보았고 그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왔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날마다 봉천문에서 조회를 받았기 때문에 신등이 계단 아래에 서서 우러러볼 수 있었으며 황제가 상투를 틀었는지는 마치 모자와 같은 관을 쓰기 때문에 어떤지를 알 수 없었으나 전일에 본 것과 같았습니다. 중저시로 46권 중종 17년 10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종료의 겨울 제사 향축을 친전하다. 중저시로 46권 중종 17년 10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면 뇌성 번개 치고 오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 구름 기운이 김오르듯 하고 큰 비가 오면 뇌성 번개 치다가 포시가 되어서야 거쳤다. 중저시로 46권 중종 17년 10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정교하였다. 어제의 뇌성은 이상하다. 8월이면 우리의 소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법인데 때 아닌 게 여름철과 다름이 없으니 상하가 마땅히 공구수성해야 하고 특히 원통한 억사를 잘 살펴야 한다. 요사이 근부의 감옥 죄수가 매우 많으니 마땅히 시급하게 차결해야 한다. 더구나 상산 도정은 종실이지만 부득이 귀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형장신문을 하나 나의 마음에 편치 못하다. 무릇 형옥을 이를 지체하지 말고 시급히 차결하라는 것을 근부 및 형조에 효유하라. 중저시로 46권 중종 17년 10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좌이정 남군 우이정 이 요청이 아래길은 어제 뇌성 번개와 구름 기운이 이상하인되는 곳 구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어서 신등이 지게 있기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뇌성이 과연 이상하기야 이미 감옥 죄수들을 지체하지 말도록 했다. 또한 재변 때문에 삼공을 채직하면 부당하다는 뜻을 전 이래 이미 말을 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영의정 김전이 아래길은 신혼병이 있어 이를 보지 못하면서 한갓 헛 이름만 띄고 지게 있기가 편치 못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때 아닌 뇌성을 하는 재변은 상하가 마땅히 공구수위성해야 할 것이나 재변 때문에 삼공을 채직했으면 안 된다는 뜻을 이미 모두 말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삼공이 아래길은 요사이 정원이 오래 비어있고 가성지로 공사를 출납하니 외부 사람들이 왜 보게 된다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참께서 이미 산산도정의 간사함을 보니 아셨는데 만일 다시 형벌을 가한다면 혹시 운명하게 될까 싶으니 현재 출국한 대로 조율하게 하고 성지들도 역시 출사하도록 하셨사니 참교하기를 정원이 오래 비어있어 불편하다는 것은 나도 역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하가 모두 상산이 그릇댐을 알게 되었으니 정원으로 하여금 출사하도록 해야 한다. 상산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국한 것인데 지금은 승복하지 않아 조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옳고 그름을 귀결 지어야 하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버려둘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며 상공에 의기하기를 상산이 증언죄를 잇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니 단죄의 경중을 상상해서 짐작하여 심히 어떠하니까 하니 참교하기를 알았다. 상상도정을 현재 출국한 대로 조율하라 하였다. 중심으로 46권 중중 17년 10월 5일 정축 3번째 기사 지 중축 부사 윤순의 줄기 사신은 논한다. 순의 아내 구신은 영의정 치관의 증선녀였는데 연상군 때는 그의 주잡한 소문이 잠옷 퍼졌었다. 정중년 7월에 왕비를 색평한 다음에 대관의 논박에 따라 도성 밖으로 내기게 되었다. 순이 그때 비로소 그의 소행을 알고는 부끄러움과 한탄으로 상심하며 날마다 주색을 일삼 잡고 신은 식음을 전폐하다 죽었고 순도 역시 병이 되어 졸하였다. 진주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5일 정축 5번째 기사 삼공이 아르기라 오늘은 곧 세자의 관례를 시비하는 날로서 정조하게 되었으니 백관들을 따르게 하지 말고 집사들로만 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랜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주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5일 정축 6번째 기사 조하성지 최세절, 우성지 김양진, 조하부성지 채침, 우우성지 정사룡, 동부성지 2번이 아르기라 지금 출사라는 명의계신은 다만 옥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등이 건밀한 자리에서 어찌 감히 직에 있으며 공무를 집행하겠습니까? 지극히 편치 못합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산상도정에 이른 상하의 의견이 이미 규일되었기 때문에 벌써 조율하도록 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주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5일 정축 7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또 아르기를 산상도정을 현재 추국한 대로 조율하고 승지들을 출사하도록 할 것을 대신들이 입게 하자 상상께서 유노하셨는데 이 일은 반드시 규일되도록 추구하여 주의를 정해야 하고 현재 추국한 대로 조율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 현재까지 추국한 대로 조율하는 일을 마당 위에서 스스로 하시게 되어야지 아래 사람들이 감히 개청할 수는 없는 법이니 삼공이 입게 하였으면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정원은 조종조의 일회로 이렇게 된 때가 없었으니 이는 국가의 큰일인데 만일 그 일 되도록 추구하기를 기다리려면 승지들의 사세가 반드시 행공할 수 없어 정원이 오래 비교될 것이니 먼저 승지들을 채직하고 옥사를 조율해서 처리하소서 하니 참교하기를 이 말선을 조율하게 하고 승지들을 출사하게 한 것은 모두 대신들이 아랫말에 따른 것인데 지금 대관의 말을 들어보는데 과연 사죄에 온당하지 못하니 마당이 다시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저시록 46관 중중 17년 10월 5일 정중 8번째에서 예조판사 김안로가 아르기를 올해의 주와 대명회전은 참은 맞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올해의 이는 지문군 가래의 사대부에 관한 이해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축사가 모두 사대부의 예로 되었는데 대명회전은 곧 제왕의 예이어서 축사의 절자가 간략하고 등급이 있습니다 이번 세자 관련은 지금부터 초청하여 하는 일이어서 용이하게 여기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여서 의논하여 두 예 대명회전과 올해의 주를 참작해서 예절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습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내일 대굴들에 모여 의논하라 하였다 중저시록 46관 중중 17년 10월 5일 정중 9번째 기사 삼공에게 참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경등이 잘잘못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승지들을 출사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고 산상도 정도 언제까지 추국한 것에 의하여 조율하였으면 하기에 나 역시 윤호했던 것인데 지금 대관의 말을 듣고서 다시 헤아려보건대 과연 이번 일을 귀결짓지 못하고 주의를 정한다면 한갓 이 일이 통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산이 비록 주의를 잊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귀결짓기도 못하고 먼저 승지들을 채직한다면 시비가 혼동되어 조중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사체에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도승지는 역시 사진을 하니 며칠 동안은 비록 가승지가 이를 집행하게 해도 될 것이고 상산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어찌 쉽게 승복하지 않겠는가 귀결될 때까지 추구하여 승복을 받아 조율한다면 상산 역시 반드시 뒷 원망이 없게 될 것이며 승지들이 행공하기도 귀할 것이고 조정의 공론도 역시 옳음과 그름을 알게 될 것인데 아직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의논해 보려는 것이다 함의 삼공이 아래기를 전일의 상산의 분부를 들어보는데 잘못이 상산에게 있었고 형장신문을 하도록 하여 실정을 캐내게 되었기 때문에 신등이 아래기를 정원이 오래 비어있어 크게 사체에 방해로운데 이미 상산의 간사함을 분명히 아시게 되었다면 승지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니 출사하도록 하여 한다고 한 것이고 상산께서 분부가 또 상산의 일을 아직 귀결될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시기에 신등이 아래기를 상산이 중환절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여 혹은 실정대로 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 비록 현재까지 추구한 대로 조율하게 하여 놓고 쓰라도 상께서 짐작할 조율을 결정하시면 안 될 것 없을 듯 합니다 했었습니다 지금 승상의 분부를 듣건대 대관이 아랫말 때문에 다시 귀결될 때까지 추구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만일 이렇게 한다면 잘잘못 쓸 소재가 아직도 분명해지지 못한 것으로써 전일의 상산을 출신할 때 가지셨던 생각과는 서로 달라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대관이 아랫말에 구애하시지 말고 총명으로 비춰봐라 보아 오름과 그름이 각각 합당하게 되도록 하고 관상계가 행해지지 못하게 한 다음에야 국가 사체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대관이 신등을 거르다 하였으니 신등이 다시 아래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이 당초에는 비록 미미했었지만 이제는 크게 되었으니 무름리기 통쾌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경등의 말을 들어보는데 다시 귀결이 됐나도록 추구하려고 한다면 잘잘못이 분명하지 못했던 듯 하게 되고 전일의 상산을 추구할 때 가졌던 생각과 서로 틀리게 된다는 것인데 대관이 귀결을 지으려 하는 것은 잘 아지 못하겠지만 내가 귀결이 나도록 추구하여 주의를 결정하려 한 것은 잘잘못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다 비록 상산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추구하여 승복받지 못하고서 조율을 하면 그가 스스로 발명하는 말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관이 귀결을 지어야 한다고 아랫말은 마당에 끝까지 상산을 추구하여 승복을 받아 조율하려는 것인데 나는 정원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갈래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대관의 말에 구애받지 말라는 경등의 말로 본다면 비록 승복받지 못하더라도 주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복받지 못하고 조율을 한다면 귀결지어이 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이 상산에게 있으니 승리들은 출사해야 한 다음에 삼공이 또 아래기를 신등이 역시 성상의 뜻이 지향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관이 아랫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었는데 지금 상상의 분부를 들어보는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대관이 귀결이 나도록 추구하고 싶어하면 곧 사관을 추구하려 하는 것인데 상상께서 이미 오름과 그름을 환히 아셨으니 승지는 출사하도록 하고 상사는 귀결이 나도록 추구함이 가합니다 하니 아랫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 7회 46권 중조 17년 10월 6일 무인 첫 번째 계사 수혜 세절 김양진 채찜 정사령 2번 등이 아래기를 대관이 바야흐로 농기하고 있고 옥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출사하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비록 대관이 농기해도 대신들이 상산을 추구하는 일은 송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고 했으니 출사해야 한다 하며 세절 등이 재차 아래니 전교하기란 정원은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되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 7회 46권 중정 17년 10월 6일 무인 두 번째 계사 전교하였다 3관의 농명은 미리 기한을 정해야 하는데도 그 기한에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핑계하는 말로 늘 차 상한을 올리므로 해조에 내리면 해조는 의뢰 허부하자고도 회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기한을 정했다면 기한이 지난 뒤의 농명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약 기한이 지났는데도 모두 농명을 해준다면 기한을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믿지 않게 되니 이런 뜻을 해조에 말해주라 중조 7회 46권 중조 17년 10월 6일 무인 세 번째 계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 했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다 중조 7회 46권 중조 17년 10월 6일 무인 네 번째 계사 삼공 및 해조의 당상이 올해의 의주를 개정하여 세자의 관례 때문에 대명회전을 참고하여 올해의 의주를 개정했었다 아래길을 세자께서 관리한 다음 대비전에 조활하는 일을 대명회전에 의해 개정했습니다 다만 세자께서 관리한 다음 동궁에서 근정점, 문박, 장마까지 가서 대비전께 조화를 하시려면 그 동안에 피로해질까 싶으니 동궁에서 대해내로 들어오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삼공 및 병조 당상이 하르기를 남쪽 지방은 거주하는 민중이 주밀함으로 만일 설가하도록 한다면 민중들이 반드시 소란스럽게 될까 싶고 또한 변장으로 있는 사람이 항시 변방 주민이 잡혀가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만일 철거하게 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변방 백성으로 알고 연의 병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백성이 반드시 살 곳을 잃게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감사와 병사로 알고 동시에 답사하여 철거해야 할 것만 가려서 철거하게 하소서하니 잔거하기를 근정점, 문박, 장막에 갔다가 동문으로 해서 좌하문으로 들어오게 함이 합당할 듯하다 또 연회변에 거주하는 백성을 철거하여 들어오는 일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6일 무인 5번째 계사 평상도 자산군에 사는 전교수 김여가 어머니 상사를 만나 3년을 채소나 과일과 쌀을 먹지 않고 좁쌀 죽만 먹었으며 또한 80세 된 늙은 아버지가 있으므로 친히 무심해 약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심요살이를 하지 못했었다 아버지가 죽자 한 묘에 합장하고 3년 동안 묘 곁에 떠나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고굴하고 모든 진서를 치니 거행하였다 복제를 마친 다음에도 초하루 보름의 재전을 지금까지 패하지 않으므로 온 집안이 감아두었고 노복들도 모두 3년 심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도의 감사가 장계를 하니 정문을 세워 권장하게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6일 무인 6번째 계사 의금부가 올린 계목에 전 경상 좌도수사 김호 우후 김순종이 평소에 조심해서 방하지 않아 조개들이 9월 15일에 동네에 절발하여 임무를 살상하게 한 줄을 잔 일백에 직첩으로 회수하고 먼 변방으로 보내 증군하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장성하고 고시는 모습에 모두 회수하여 가까운 노예에 증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7일 김여호 첫 번째 계사 공조참이 공설린을 보내 북경의 말을 진상하였다 중조시로 46권 중중 17년 10월 7일 김여호 두 번째 계사 남부 훈도방에 사는 숲피장 지용이 녹반을 진상하여 금화 지경 안에서 구덕했습니다 하니 당초에 구덕하게 된 경로를 물어보니 금화 지방을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슐리적에 굳어진 회와 같은 흙둥이가 청흙빛깔에 냄새가 녹반과 방불한 것이 있기에 시험 삼아 칼집에 발라보니 적각 검은 빛이 되었었는데 길, 건방, 일대의 산이 모두 녹반 돌이었습니다 처음 돌을 깨뜨릴 때는 약간 단단한 도끼와 증으로 부수기 어려웠었는데 빈 섬에다 담아 질척한 땅에 두고 한 달 남짓 지나니 곧 흙탕이처럼 되었으며 모양과 삐깔이 전일에 구둑한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 남짓을 가져다가 항아리 속에 두었는데 마침 비에 젖어 축축하자 전기가 위로 응결되면서 정결한 벽옥과 같아 중국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와서 진상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란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인데 전에도 진상하는 사람이 있었다 상을 주도록 하고 나는 곳에 대해서는 채취를 검단하도록 하였다 전교실의 46권 중조 17년 10월 7일 기묘 세번째 기사 즐강해 나아가다 시간관 김섬이 아래기라 근년 이래로 겨울에 뇌승하고 여름에 우박 내리는 일이 없는 해가 없었지만 그늘의 겨울 우려는 아주 다르니 반드시 부른 가닥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임금이 마음에 쓰면 죄악이 있거나 조정에 정사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옥사와 송사가 지체되는 일이 있거나 서민들이 원망하고 관타하는 일이 있게 되면 모두 화기를 선상해 제변을 부르게 되는 법이니 우려 제변을 해소하고 제변에 대처하는 도리를 지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8월이면 뇌승이 소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법이어서 9월의 뇌승도 이미 때가 아닌 것인데 더구나 10월이겠는가 형혹의 일을 지체하지 말고 힘써 시급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이미 대신 및 정원에 효유하였거니와 대저 제변에 대처하는 도리는 공구수성함에 기중한 것이다 하며 김섬이 아래기라 임금의 한마음은 온갖 교화의 근본인 법이어서 공구수성을 하면 제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근독을 기중하게 여긴 것은 남은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아는 곳에서도 미미한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일일 망정 근신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며 제변을 반전시켜 상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덕건대 포악한 봄이 매우 많아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요염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금천과천 지방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이 더욱 많으며 동대문 밖에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춘추에 쓰기를 고라니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 고라니는 논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으면 곡식을 해치게 되고 곡식을 해치면 폐해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법이니 포악한 봄이 횡행하는 것 역시 제변의 한 가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봄의 피해가 과연 많다고 한다 경기 관찰사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추수가 끝났으니 잡을 것이다 하며 김섬이 아르기라 강물을 하는 것이 비록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백성을 위해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 피해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제변이 있을 때 강물을 하리하면 온당치 못한 일인 듯하다 그러나 강물은 교유를 하는 일임으로 피해할 수 없다 하며 특징간 한 형윤이 아르기를 사냥하는 일을 지나치게 하면 그렇지만 또한 전혀 피해할 수 없으니 비록 진열은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장수를 임명하여 하면 죽을 것입니다 제변은 무슨 까닭으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조정의 일로 본다면 별로 제변을 불러들일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진주시로 46권 중독 17년 10월 7일 김이온 4번째 기사 죄수 상상도정 이 말손이 상언하기라 증인과 사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유독 신에게만 형벌을 가하여 발명할 도리가 없고 형경을 건지지 못해 숨이 떨어지게 했으니 호소하고 싶음 답답한 마음 지극합니다 참가바라건대 내려 살피시고 승지 및 사관을 귀결이 나도록 주열하여 원통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소서 하였는데 근부에 개하하였다 진주시로 46권 중독 17년 10월 7일 김이온 5번째 기사 의금부가 전 부산포 참사 이화해 은포만호 원희조 다대포만호 유연의 죄를 어제 아린 김호등이 범한지와 같았다 장 일백에 직첩을 회수하고 먼 변방으로 보내 증군하기로 조율했는데 장속하도록 하였다 진주 7월 46권 중독 17년 10월 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즈강에 나아가다 김이온 5번째 기사